연상군 성종 25년에 원자가 태어났으나 한 달여 만에 사망하였고 이영수 이촁수 이인수 세 아들도 어린 나이에 사망하여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영수와 이촁수는 실록에 이인수는 왕실 퇴실 지석 기록만 있다 평소에 왕비신 씨는 대군, 공주, 노복들이 함부로 방자한 짓을 못하게 경계하고 타일렀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세자 이황은 성품이 차분하고 굳세며 엄숙하였다 세자를 책봉할 때 원자황은 자질이 온화하고 도량이 원대하며 어릴 때부터 높게 빼어나서 이미 성인의 도량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연산 11년, 세자가 9살 때 연상군이 경회루에서 흥청과 더불어 잔치를 하다가 세자를 불렀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 이들을 잘 돌보겠냐고 물었는데 세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때부터 세자를 꺼렸다고 한다 연상군은 아버지와 비교되어 평소에도 성종을 미워하고 원망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내간 박성님에게 세자가 얼마나 성취하였는가 하고 물었더니 내간이 세자의 기상이 성종을 닮았다고 대답하자 연산이 노하여 칼을 잡고 쳐서 죽다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다 다음해 연산 12년, 정세명의 딸이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는 납침까지 하였으나 같은 해 반정이 일어나 혼례를 올리지는 못했다 반정 이후 이황은 폐쇄자가 되어 정선으로 안치되었다가 20여 이로 사사되었다 그리고 세자빈에 간택되었던 정씨는 후에 형조자랑 강이신의 아들과 혼인을 하였고 그로 인해 중종신련에 강이신을 탄핵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다 창년대군 이성은 연산군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다 어릴 때 도승지 김감의 집에서 생활하였는데 임사홍이 연산군의 총애를 얻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옮기도록 정하여 한동안 그의 집에서 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종 반정 이후 폐쇄자 이황, 창년대군, 양평군, 이돈수 네 사람은 각각 다른 곳으로 안치되었다 그 당시 이들의 나이가 어려 중종은 가마를 태워보내려 했지만 대신들은 죄인이 가마를 탈 수 없다며 들것으로 들고 가게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네 명은 모두 사사되었는데 처음엔 중종이 반대하였으나 결국 반정공신들의 뜻에 따랐다 연산군의 장녀인 휴신공주는 세종의 여덟째 아들인 영흥대군의 외손자인 구문경과 혼인하여 아들 한 명을 두었다 공주가 혼인할 때 연산군은 공주가 살 집을 짓기 위해 집값을 지불하고 주변 민가를 헐게 했는데 이로 인해 대신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휴신공주의 시아버지 구수영은 간사하고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연산군에게 미녀들을 바치며 향락을 도왔고 그 공로로 한성부 판윤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다 박원종이 중종 반정을 도모하자 그에 가담하여 정국공신 2등에 올랐다 중종 반정 이후 연산군의 아들들은 사사되었지만 휴신공주는 출가 외인이라 하여 별다른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반정공신인 시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이혼을 당하고 2년 후에 중종이 다시 구문경과 합치게 하였다 그러나 공주의 직첩은 되찾지 못하고 평생 구문경의 처로 불리게 된다 후궁의 자녀 8명 중 장록수의 딸 이영수와 수기 이씨의 아들 양평군 2인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다른 자녀들은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장록수의 딸 이영수는 연산 8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실록을 보면 연산군은 왕비 신씨와 적자녀뿐 아니라 후궁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도 많은 애정을 쏟았다 어릴 적 영수가 염질에 걸렸는데 이를 치료한 의원에게 벼슬을 올려주고 물품을 하사하였다 또 다음에 천연두에 걸려 구수영 집에 피접을 나갔는데 천연두가 나아지자 구수영에게도 쌀과 말등을 하사하기도 했다 이후 이영수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으나 중종 24년에 권한이 서자의 신분으로 왕녀인 이영수에게 장가를 들었다 하여 평장추문을 받은 기록만 남아있다 연산군과 수기이시 사이에 양평군 2인이 있었는데 어릴 때 여러 해 동안 수기이시 진척인 이손의 집에 피접하였고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러나 그 역시 반정 이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사사당했고 그때 나이가 9살이었다 그런데 중종 7년 12월 19일 평안도 관찰사 이계맹이 17,8세 가량 되는 남자 하나가 왕자라 칭하면서 중 한 명과 종 한 명을 거느리고 사찰 및 내수사 종들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폐해를 부리기에 잡아 가두었다고 아뢰었다 중종은 이에 시급히 잡아오라 명하였고 의금부도사가 잡아와 알아보니 그는 자신의 이름이 만손이라고 하였다 저는 올해 15세로 연산군의 후궁인 수기이시아들 양평군으로 남학동에서 자랐습니다 6살 때 반정이 일어나자 보동이란 노비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대신 내어놓고 파란 보자기로 나를 덮어서 도망쳐 금방 산에 있다가 개골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노비 보동과 함께 우대선이라 불리는 중에게 의탁했었고 지리산 상원사에서 1년 묘양산 보현사에서 두 해를 머물렀고 그때 보동이 죽었습니다 이후 안주 원통사에 머물 때 그 절의 중 죽청에게 내가 왕자인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죽청은 자신의 동생과 내수사의 종 효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종 효문이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고울 목사에게 알리면 선처할 것이라며 서간을 보냈더니 나를 황당한 사람이라며 잡아가두고 관찰사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어릴 적 자신을 키워주었던 판익은 부사 이손이 직접 찾아왔다 이손은 반정이 일어나는 날 그의 유모와 보모가 몰래 영춘군의 집으로 양평군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에 유배되어 사사되었고 이후의 일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 당시 양평군은 9살이었으며 큰 진주 귀걸이를 달았고 백해에 뜸뜬 흔적이 있으니 진위를 갈릴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비록 양평군이 맞다 해도 나라를 속이고 도망가 있었으니 용서할 수 없다고 아뢰었다 이손은 자신이 명을 어기고 양평군을 빼돌린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병중에 달려온 것이었다 양평군의 유모와 보모, 종들을 불러와 대면시켰더니 양평군은 얼굴이 희고 코가 얼겄으며 귀걸이 깬 구멍이 넓고 크다 하였는데 만소는 얼굴이 검고 귀걸이 구멍도 없으며 코도 얼지 않아 양평군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만소는 유모, 보모, 종들을 보며 모두 아는 얼굴이라 우겼고 그의 중종은 자세히 케어 묻되 고문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대신들은 진짜 양평군이어도 도망간 죄인이고 사칭을 하였다면 죄가 엄하니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중종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군부는 어쩔 수 없이 만손의 어미로 추정되는 신금과 아비, 동생을 잡아들여 세 차례에 걸쳐 신문을 하였으나 그들은 만손의 가족이 아니었다 그러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용천에 사는 신의명이 만손의 친부가 확실하다는 증언을 듣게 된다 오랜 조사 끝에 양평군이라 우겼던 만손은 신는 손이란 사람으로 그의 거짓에 탄로나 중종 8년 8월 16일 차명되어 양평군 사친사건에 막을 내렸다 감사드립니다. 아멘